2분 후 2분 후 3분 후 소금 촬영 중 촬영 중 촬영 중 촬영 중 초밥 초계국수 한 번 먹어보고 싶다 한 번 먹어봤나? 맛있는데 냉닭국수 냉닭국수 한 번도 안 먹어봤다 지금 방어에서 나오는 차가 밀린데 왜지? 몰라 또 한 차는 괜찮은데 그럴게 피곤해 죽는 듯 안 자꾸 졸려 졸려 눈이 안 떠져 눈이 감겨 자면 되지 자라 뭘 지키고 있냐 잔다 잘거야 자